현재 신단장 사망이 영광검색어에 뜨길래 이에 대한 가짜뉴스가 아닌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023년 대한민국에서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음식점에서 발생한 신단장 집단 린치 사건입니다. 사실 신단장님께서 약간은 위험하실 만큼 건달들에 대한 도발이 많으셨었는데요. 결국 그 도발이 기어코 화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게다가 엄태용님의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글이 더더욱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현재 신단장님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